구독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에요! 친구들! 지니 옆에는 예쁜 케이크가 왜 2개나 있을까요? 바로 지니의 친구가 100만명이 되었습니다! 지니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벌써 100만명의 친구들이 생겼어요 사실 우리 100만명의 친구들을 다 만난게 아니라서 뭔가 실감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우리 친구들한테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100만명 친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니한테 선물을 보내줬는데 먼저 이거는 여기 보면은 지니를 똑 닮은 지니 지니와 지니 토끼 그리고 지니를 비롯한 강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우리 키나인에서 이렇게 3단 케이크와 함께 쿠키랑 마카롱 그리고 이거는 음.. 어른들이 먹는 뭔가 그런건가? 아니면 샴페인 뭐 이런게 들어있겠죠? 이렇게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엄청 맛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지니가 파트머신을 맺고 있는 다이아티비에서 지니가 또 좋아하는 엄청난 꽃과 함께 미단! 삐쿠삐쿠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주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물을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이거는 지니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받은 선물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절대 실망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빠밤! 이거 봐요 친구들 이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죠 자 여기 보면은 투 지니 해가지고 지니 지니의 얼굴을 그린 다음에 지니야 구독자 100만명 축하해 강의는 30만 웃음 웃음 해가지고 강의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얘가 물편지인가? 약간 그런거 같아요 친구들 이 안에 보면은 반짝이 물이 들어있고 스티커를 이렇게 안에다가 강의가 넣어놨죠 예쁘게 지니가 촬영하려고 스튜디오에 왔는데 지니 책상에 이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0.1초 감동했어요 강의 고마워 자 그러면 지니가 또 축하하는 날에는 초를 안 불어볼 수가 없겠죠 자 여기 보면은 20, 100, 1000, 10만, 100만 100만 초가 있죠 친구들 지니가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니가 후하고 부를 때 우리 친구들도 불러야 돼요 왜냐면 사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지니가 축하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축하를 해야 되는데 조만간 지니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빠르게 왜냐면 이게 너무 늦으면은 수가 다 녹기 때문에 빨리 빨리 됐다 친구들 노래 부를게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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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의 100만 명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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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왔어요 대박 우리 친구들이 구독자 지니가 70만 80만 일때부터 지니 100만 가져와 이렇게 엄청 댓글을 많이 써줬는데 사실 이렇게 힛라인과 다이아TV 말고도 우리 친구들의 SNS랑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오늘 축하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지니언니 100만 축하해요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지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많이 찍을테니까 우리 친구들 자주 놀러오세요 자 오늘부터 2018년 캐릭터 라이센십 회유가 시작됐죠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니랑 강희가 헤이진이 럭키 강희 부스로 매일매일 출정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그러면 사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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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